연어장 먹어볼까 2년만에 다시 만나서 설레지 간장 양념 밥도 누군누굴지 정말 궁금하네 흥 오 끝장난다 흥 일어나서 오 에어컨 오 오 오 오 멍게 해야돼서 오우! 맛있다! 와사비도 이렇게 딱 묻히고 간장에... 연어가 두꺼워도 하나도 안 느끼하네! 이게... 고추도 좀 들어가고 와사비도 이렇게 딱 묻히고 간장에... 이게 딱! 절여져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한데요?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다 공들은 저 먹으면! 야외! 고추냉이가 남장에 갈때는 고추냉이가 소스 소스도 남순 그 으 너무 맛있어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가 살짝 불편하구만 팍팍 먹고 싶은데 연어장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 요즘 왜 사람들이 자꾸 연어장 많이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양념 아까 참기름 뿌리니까 장난 아닌데요? 조그만한 참기름팩이 양념연어장 뚜껑에 붙어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참기름 뿌린거거든요 같이 주는 이유가 있었네 양념연어가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네 수분이 더 많이 빠졌나? 양념게장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하면 사실 간장게장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연어장도 맛이 있는데 간장이 좀 더 연어 본연의 맛을 잘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 좋아하시는 분은 간장연어장이 더 나을 것 같고 나는 연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나는 양념 맛으로 먹는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연어장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장이 더 좋습니다 아무렇다 하시는 제안لي 국수 이걸 보기 좋으라고 넓적한 판에 했는데 먹기는 좀 불편하네 그냥 먹기 바라지나 꺄지 그럼 먹기 전에 먹기 좋지 않도록 더 먹기 좋던 고추 예전에 먹기 좋던 고추 이제 먹기 좋던 고추 이거 먹기 좋던 고추 먹기 좋던 고추 마사지 먹기 좋던 고추 마사지 넣어 먹기 좋던 고추 아, 잘 먹었다! 오랜만에 연어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장연어장이랑 양념연어장 두가지를 모두 시켜봤는데 확실히 연어의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면 간장연어장이 나은 것 같고 뭔가 좀 더 쫄깃쫄깃하게 먹으면서 뭔가 양념에 버무려진 매콤한 그런 연어를 먹고 싶으시면 양념연어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전 뭐 둘 다 만족스럽게 먹었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간장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것 같다 그리고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! 약간 이런거? 그랬습니다!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 안녕!